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로 위기관리를 잘합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1장부터 읽었었지만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기적적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성문에 있는 문장만 몇 개 달면 이제 완전히 성벽이 중공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덕이 전까지는 그냥 조롱만 하고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봐라 야 메뚜 올라갔다가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군살포니 다 죽여버리지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만 했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적대자들이 방법을 바꾸며 어떻게 바꾸느냐 느에미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택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십자가 용사로 이곳에 보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사단은 한두 번 패했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해봐주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막판에 가장 중요하게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때 뿌릴 때를 가만히 있다가 열매가 맺을 쯤 되면 그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수고는 이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삶의 위기 전부 이제 다 되어가고 성만 문장 몇 개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적들의 공격을 다 이겼고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다 해결이 됐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 문장만 달고 예병원한테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잘못하면 느에매는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그동안 쌓은 모든 거 허물어지는 그런 삶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느에매가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적대자들 삼발라 도비와 계셈 이런 사람들의 작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된 평화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그동안 싸웠는데 그러지 말자 너희 성벽 잘 세우고 우리도 좋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성벽 다 끝나기 전에 우리와 회의를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지역으로 와라 우리와 평화회담을 하자 그렇게 거짓 평화회담을 제의를 한 거예요 니에미아가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네 번씩 집요하게 야 그러지 말고 회담하자 우리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앞으로 너희가 살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지내보자 그러므로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평화를 갖자 거짓된 평화회의를 네 번씩 평화회담을 네 번씩 욕을 하자 정확하게 노를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곧 그런 단어가 나와요 곧 즉시 그 말을 듣자 생각해보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안 못 간다 내가 할 일 있지 않냐 라는 걸로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거짓된 이 어떤 작전이 해결되지 않은 차 이제는 거짓 뉴스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어제 저는 잠을 좀 늦게 잤어요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누구하고 만난다 그러길래 그걸 계속 늦게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게요 계속 늦게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청와대에서 트럼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참 그분 재미있는 양반이에요 자기가 원래 일을 잘했는데 이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서 자기 업적을 내려놨다고 그러면서 거짓 뉴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흔들리도록 계속 위험비를 퍼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퍼뜨리느냐 야 너가 왕이 된다고 뭐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사실 성벽을 쌓는 게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면 이거 다 세상에 알려졌어 그리고 이 소식 우리가 알릴 거다 그러니까 알리기 전에 와서 회의하자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굉장히 느예매를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 소식들을 퍼뜨리셔야겠죠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 어려운 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진리만 얘기할 것인데 교회에도 우리는 교회는 누구를 죽이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정통했어요 우리는 뭘 잘 써요 소설을 엄청 잘 써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 건 그냥 침묵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데 그럴 걸 하지 마세요 우리는 걸을 하면 혼자만 하면 좋았다 그걸 너무 다 발표해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실력 없는 사람을 인연하다가 딱 나가면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한 번 사람을 자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딱 정확하게 그러고요 우리 박형이 목사님 실력이 좋은 사람 나가면 목사님이 또 못 내보내는구나 또 그렇게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밉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도록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소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뭐 보지도 않은 걸 그럴 걸 아마 이래서 박진 목사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목사님이 잘랐을 걸 뭐 그러지 마세요 뭐 끌 끌 그러다 죽고 싶으면 하시든지 교회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딱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거기에 위험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들이 사람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느에미아를 유혹하도록 맞는 거예요 첩자를 두어서 함께 성을 산 사람 몇 사람들에게 첩자를 두어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분위기를 다 잃게 하고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제사장이 느에미아를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마르의 손자 물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풀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라 이 길을 저희가 나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 와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피려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얼마나 작전이 기억하느냐 모릅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원래 함께 지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첫 번째 성배우 지을 때 제사장들도 제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아요 벽돌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친했던가 봐요 친하지 않았으면 갈리가 있습니까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어디 몸이 아픈가 보다 그리고 느에미아가 찾아갔어요 스마야가 와서 느에미아에게 야 저쪽에서 너를 죽인 암살단을 보냈대 그러니까 지 송수에 들어와 숨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했냐면 안 나온 거예요 장애가 다 느에미아가 자기를 찾아올 줄 아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야 나 지금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뭐 꼼짝 못하고 있다 무슨 걱정인데 내가 정보에 의하면 산발일당이 자객을 보내겠대 그런데 우린 이곳에 피할 곳이 하나도 없지 않냐 아직 문도 안 닫았지 않냐 하나 주의라는 것은 그쪽 사람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 송수가 뭔지 알아 지 송수에 들어와 숨자 지 송수에 있으면 손대지 않지 않겠냐라고 그를 위협한 거지 아마 따라갔으면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성령의 작품인데 성령님께서 왜 이 악한 자의 모습들을 구체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선함이 없고 악함도 있고 아직도 어리석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가정 속에 있는 세퍼레이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때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앞에 처절한 패배가 보이고 때때로 내 앞에 사는 성공이 깨어져 버리고 실패가 찾아오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들처럼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 매우서에 내 대신 얘기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아나닌가 손이 내려가려고 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나닌가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다 아셨지 신앙인들은 때로 손해를 볼지어라 때로는 피 흘려도 쓰러질지 하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거짓된 평화와 해당을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또는 날짓된 위험을 포탈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런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대신 일을 시키는 그런 비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로 갔어요 한 150명 모인 교회인데요 저를 공항에 마주 나왔던 장노님께 저에게 아 목사님 제가 참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아마 목회사가 저 목회를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잘 못하죠 하는 은혜로 되는 게 제가 잘 목회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찾아온대요 장노님 우리가 장노님 그냥 뽑은 줄 아십니까 저 목사님 한번 들이받으십시오 지들이 받든지 자기들은 못 받고 장노를 세웠으니까 장노 한번 들이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겁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앙연합감리교회는 비겁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씀은 잘 직접 오십시오 사람 시키지 말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를 건들었다가는 걱정될까 봐 사모를 건드는 부대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안교진 목사님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잘했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 또 가겠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는 왜냐하면 사모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옷을 좀 깨끗한 거 입으면 사치한다고 그러고 또 그럴까 봐 좀 입으면 깨울러서 더러운 옷 입은다고 그러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장노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 해보셨나 그렇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우리는 할 말이 있으면 대놓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 싸우는 것이지 이렇게 거짓된 평화에 사람을 속입니까 이건 유괴범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포털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사람을 매수해 내 대신 악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행하게 느에미아는 이 모든 공격을 정확하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해결하고 놀랍게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꼭두각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하지 않으려면 그분은 계속 기다리고 훈련할 뿐인데 하나님은 느에미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느에미아를 준비시켰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이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었는데 자기 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보호와서 깨닫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들려온 소식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소식 어떤 것이 거짓인지 무엇이 함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느에미에 있었고 느에미에 그걸 통해서 아 나를 불러 평화장 아 일 못하게 나를 죽이려 그러는구나 금방 알았어요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런 다음에 아 저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듣게 하고 내가 열받아 죽게 만드는구나 내가 가짜 뉴스 때문에 내 판단이 흐를듯 만드는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스마야가 자기 말하는 지성소요 금방 알았어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도키마스라 그럽니다 분별력이란 도키마스 원어로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될까요 예를 들면 1m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 1m야 그건 짐작이지 분별이라 하지 않습니까 분별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지 그럼 줄자를 꺼내서 자로 재보고 재더니 이건 59cm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도키마스 분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 옳아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그러므로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시험해보고 측지해보니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분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있느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저 맥아드 목사님이 분별력에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 살 여유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서 제가 제 책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평친도 필요한데 그가 분별력을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짝이는 거라고 노랗게 반짝인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1848년에 캘리포니 한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약 7만 5천 명 정도 사는 사람들이 금광을 찾고자 어마어마하게 몰려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냥 다하게 시내가에도 금가루가 있고 돌에도 금이 있고 이건 뭐 대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뭐 다 팔아서 산을 사고 땅을 사고 강을 사서 금광을 깨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게 다 노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팥을 받는데 금광이 아니고 황철광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은 비보드 금이에요 황철광은 노란 것만 붙어있지 그걸 베끼면 소의 돌멩이 같은 게 나오는 황철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란 건 금덩이가 아니고 노란색일 뿐이죠 알고 보니까 전 재산을 투자해서 금을 팠는데 그게 전부 다 금이 아닌 황철광임을 깨닫게 되어서 7만 5천 명이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금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달콤한 말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다 여러분의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날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고 다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적인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는 것입니다 네메가 살아왔던 중요한 것은 그냥 딱 보니까 이거 진짜다 가짜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는 그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시간이 뭡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지금은 저는 설교하는 시간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면 표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예배식 뒤에 앉으면서 보고 문자 치고 그런 시간이 안 하시는 걸 아시죠 느에미아가 세 번씩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별형을 통해서 딱 보자마자 어쩐 가짜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이 뭐냐 내가 지금 성벽을 짓는데 이제 문장 몇 개가 남았어 그 일은 나에게 첫 번째 일이야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성문을 달고 만나자 그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러 오려 그러다가 누가 만나자 그러면 다 가버려 그 누구도 오다가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다 포기하고 밥 먹으러 가 야 우리 기도하고 끝나고 밥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영정 분별력이 없는 뭐가 우선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느에미아가 우리 같았으면 느에미아는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성문이 다 지어주고 성벽이 지어주고 문 몇 개만 담으면 되는데 이제 95% 1위 아니 98% 끝나고 2% 남았는데 가서 평화해답하면 그동안 서로 싸웠으니까 성벽이 서로 관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 너 이거 해라 하고 갔으면 느에미아는 죽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짓 뉴스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너가 왕이 되기를 그런 다음에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이 먹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목소리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열심히 기도하지 근데 이게 담요목 되려고 기도하신다면 그럼 좋으시겠어요 좋지 안 좋아요 이게 담요목사 싫어 싫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아 그러면 좋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의 명예를 풀어 헤쳐서 억울한 누명을 베끼기 보다는 하나님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밀 우리는 우리만 건들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교회가 뭐가 없어요 우린경 뚜껑 열리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가 뭐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분밀히 없어요 제가 이게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그래요 그때는 막 젊어서요 그때는 마흔이 안 될 때인데 내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시냐고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자기가 말씀 잘못 들었다고 제 앞에 울고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까지는 또 머리도 안 숙여서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 내 가게를 잘했구나 앞으로 먹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주일 지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르는 거예요 내가 자기주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눈물 흘리며 빌었대요 지가 빌어놓고 그가 누구냐고요 지금도 울게 다녀요 다 회계에서 다 풀었으면 문제가 안 되지 제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게서 뭐 해야 되겠냐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날 그냥 공격하는 거에 관계없다 내가 부족하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울고 불고 하면서 사과를 해놓고 어떻게 내가 와서 빌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 내가 이런 사람 먹고 기도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마침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시길래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목회 안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 목사는 아직 목회를 모르시는 거 뭐가 모르는데 그랬더니 평신도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목회자는 해명할 의무가 없어 그냥 해명하지 그냥 살아 저는 그 다음부터 해명 안 합니다 오해할 맘대로 하십시오 오해할 맘대로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저는 해명할 의무가 없어 해명 그 다음부터는 쫓아가서 해명하지 않아요 그냥 참 그렇게 살았더니요 한 분이 10년 만에 제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잘못 목사님 얘기를 듣고 뒤에서 목사님 보라살을 쏘고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이 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제 형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거든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세요 지금 근데 산부예비 안 나올 뿐이 나오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도 안 하시잖아요 예비 두세요 해명하면 더 문제가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 펴고 이르면 돼 하나님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그래 내 명예 그래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스마야가 야 자기에게 너를 주기로 온대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와 여기는 뭐 들어오지 않겠냐 근데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재상 재상이 아닙니다 재상 중에도 대재상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느예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살겠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린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부호자가 되기 수단과 박물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가난함도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게 안 날 줄 알았어요 원래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얻을 것이 거짓이고 진실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대로 서 있는 자리고 지금 들리는 소식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지금 이 시간 때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이 시간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놀라운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에미아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2장 배웠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세워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성문을 몇 개 안 달았지만 그걸 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몇 개 안 다는 거 뭐가 어떠냐 다 했는데 이제 누가 한번 쉽게 들어오겠냐 그리고 저쪽에 적들이 대적자들이 평화회담하자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에게는 마지막 성문 하나 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벽돌을 쌀 때까지 긴장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 위기가 오는 이게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정말 깨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잘 살고 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히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들이 문제가 안 돼요 싸웠다가 금방 또 풀어져 그런데 20년 30년 사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일수록 말조심하고 그때 상대방을 잘 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혼한 자녀들 뭐라고 할까 봐 참고 있다가 딱 결혼하고 나면 이혼 보니까 별로 몇 사람 마음이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울 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마지막 주납 쓸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조심하자 좀 있으면 막 먹어 그리고 막 해 그냥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아름답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내가 내 마음과 눈을 이곳에 둘 것이냐 이렇게 말한 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했을 다른 것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는 그 말년에 이방 여인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는 타락하고 말고 그의 마지막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눈 비극적인 씨앗을 솔로몬이 뿌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사 갈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다른 길을 옮기시고 그러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까지 마지막을 최고로 잘하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을 사신 분이 99년을 성자로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1년을 죄인으로 살았으면 그는 죄인이지 성자가 아니에요 99년의 성자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99년을 개판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인류는 성자 사면 그를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편하다고 마지막을 적당히 살지 마세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설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마지막을 적당히 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평안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 다위 전쟁터에서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자기가 나가도 안 될 때 자기는 뒤에서 늦붙은 잠을 자다가 밭새와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칼날이 끊이지 않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넘어진 거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문을 잘 닫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위기가 올 때 생각지 못할 때 이제는 끝났다 그럴 때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올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이미아가 거절하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지 들리는 소문이 너가 왕이 되려 그런 거짓말을 위험배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른해긴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고 하자면 14절 우리 익장인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와 산발랏과 여선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아들은 무릎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유 소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나를 돈책하다가 배반하는 일을 변제자들 그들에서 자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관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일하시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엔 바운좀 목사님 이런 말씀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추측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성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철두철미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사한 게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좀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와보면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또 지금 이번 주 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기도팀이 하나 생겨요 매일 여러분이 와서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 오면 무섭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대체포를 해서 9시 12시까지 기도를 누가 인도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오셔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혼자는 못하겠다는 분이 거기 가시면 월요일 또 토요일까지 물론 수요일 금요일은 안 하니까 여러분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내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함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성벽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친한 관계를 이간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세워주고 기도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하고 의뢰할 대상은 아니세요 제가 목회하면 교회가 커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목사를 믿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를 믿어란 말은 나오지도 않고 저도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저를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기에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사장에서 스마야가 배반합니까 스마야가 친한 친구니까 찾아갔던 니에미아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그래도 어떻게 니에미아를 죽이려고 그 무덤 살인군수로 끌어들이냐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 목사님 그런 말하지만 우리 남편이 믿을 만합니다 그래요 좀 오래 살아보십시오 그 남편 떠나면 어떻게 사실냐고 아 참 우리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떠나면 어떻게 사실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윌리엄 틴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당시 16세기경에는 교황이나 문화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번역해 다른 사람은 보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면 불경건치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윌리엄 틴테의 생각에 보니까 영어로 된 성경이 안 나오니까 성경도 못 보고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 목사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과 벨기를 숨어 다니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대 출판을 했습니다 아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녁을 사겠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톨릭 세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535년에 딱 이후 하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명 하나로 화영당에 죽음을 당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불렀는데 그 사람이 카톨릭 계통에 돈을 먹고 매수를 당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친구들아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것도 우리 목사님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러나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지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46편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이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보겠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우면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 서로 힘을 덜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분이 내 문의 성벽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위기관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내 위기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내 위기관리 하려고 그러면 죽어도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펴주겠어요 5장 19절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전 교만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기관리는 있는 걸 알고 느에미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불러 이곳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서 뭘 했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아단 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이야기의 거리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없다면 삶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처럼 높은 빌딩 높은 집을 자랑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라고 할 말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내 위기를 지켜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그럼 15절 16절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엘루월은 유대인 달력으로 6월을 말하고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8월 9월쯤을 말합니다 25일에 끝났어요 끝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대적과 삼이방사람 이를 듣고 두려워하였다 왜냐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압니다 니에미아 힘으로는 52일 만에 성변을 세울 수 없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야 저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저건 니에미아 하는 일 아니 옛날에는 니에미아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성병이 52일 만에 딱 지어져 버리니까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삶의 이유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저 집서 손대서 안 되겠다 왜 저 하나님 돕지 않냐 저거 하나님 돕지 않고는 저 집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만들지 말고 그분이 이 얘기를 만들어내서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중앙연합감독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저럴 수 있냐 나는 이 얘기가 퍼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단어로 하나님 내리세요 언젠가는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백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앙연합감독이 성장할 수 없어 어떻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은 영축시식간입니다 영축시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못한 거 신나게 해라 그 다음 골프 못 치는 거 하루 종일 골프 치자 그런 게 아니라 멈춰서서 내 무낸 성백이 무엇인지 우리 집에 흘러나가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세우고 있는 밑빠진 도구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하고 편한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인가 혹시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헤아려 보고 무너졌다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허무는 사단의 소리인지 세상에서 하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영축분별적으로 통해서 삶의 위기를 복귀해 나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은 못해 그럼 여러분 그 부분은 무너진 것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시에 이런 생각 두시에 이런 생각 세시 이런 생각 내신다 이렇게 살았다 했죠 그런데 목요일날 그럼 말할 수 없어 죄송하게 그 부분이 무너진 것이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축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예요 한 주간 쉬면서 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찾고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세워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증가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느낄 때